자문 13장 22절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재물에 관한 지혜들이 나와 있는데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요하고 풍요한 삶을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그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이 있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게 좀 의아하죠? 죄인의 재물? 그런데 그 의인을 위해 쓰인다? 이게 선교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 악인이 쌓은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로 인해서 얻은 재물은 정말로 오래 갈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가 참 권림경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했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보면 제국주의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그때 악한 꾀로 약한 나라들의 재물을 수탈했을 때에 그 재물이 오래 갈 것인가?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오래 갈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그 재물을 몰아서 사용해 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모아놨다고 해도요. 성계에 보면 그 모은 재물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숫자로 찍혀서 많다, 그것에서만 유익할 뿐이지 그것을 정말로 선한데, 열매 맺는데 쓰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일 그것을 가지고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5만 원권의 수요가 10장이 발행되면 8장이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개인 근거함에 쌓아놓고서 그걸 바라보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안전금고 같은 것이 잘 팔린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문의 말씀을 떠올려봤어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이 주를 위해서 선하게 쓰이고 자자선순 이어져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유익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중에는 오히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그 재물.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쓰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쓰는가 어떤 청직인가 우리를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그 돈이 주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하늘이 쌓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주제는 그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나는 이걸 물려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물질뿐만 아니라 좀 무형적인 가치도 좋아요. 물려주고 싶은 것을 얘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나는 이거를 물려받고 싶어요. 이건 나의 거 삼고 싶어요. 하는 것도 있으면 그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내에서 정말 복된 유산이 늘 흘러가고 넘치고 대를 잇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내에서 정말 복된 유산이